한 녹음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저도 지금 이 강의를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뒷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보통 마이크 학교 방송실에서 쓰는 마이크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를 컴퓨터 뒷면에는 스피커를 다는 단자 옆에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헤드셋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보통 마이크 그림이 헤드셋 단자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헤드셋 단자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이렇게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음 옵션 컴퓨터 우측 하단에 스피커 표시 노란색 스피커 표시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전체 음량 옵션 등록 정보 이렇게 와서 마이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해서 마이크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마이크 밑에 선택의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보통 학생들이 더 잘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학교 2학년에서 기술과에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버튼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란 오락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생들에게는 윈도우 인터넷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 일종의 학생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오락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음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윈도우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녹음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녹음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본능적으로 어느 단추를 누르면 녹음이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나시죠 빨간 단추를 누르세요 빨간 단추를 누르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학기 1차 말하기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면서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